건설 현장 비계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포항노동지청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600여 곳에 대해 추락 방지 시설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. 이번 단속은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적정 설치,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107명 가운데 29%에 달하는 31명이 비계 관련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